포크 이렇게 꼭 있잖아 바닥에 포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최악이야 이가탄은 과연 뭐가 다를까 성공이 더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그래서 이가탄은 아시죠? 이가탄 아쉽게 그리고 이가탄은 흑림 아 그렇지 치즈 요거 고춧가루 청양고추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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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쁘다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숙이는 아니가 봐 나 좀 보여줘 알았어 빨리 먹어 뜨거워? 응 음 하하하 아니 괜찮다니까 개국이 나름 그렇게하고 개절버릴 거 같은데 나 진짜 무급하잖아 오늘 첫끼만 하냐 첫끼만 더더우면 내가 더 그런 생각이 괜찮다 괜찮다 아니 이게 지금 연예스테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가 놀랍다고 했어 안했어 의술을 어차피 다 먹으면 엄마 이거 봐 천천히 먹어 엄마 껍데기는 좀 매운데 간장이라고 한가봐 이렇게? 왜 자꾸 따봉을 날려? 맛있어? 어디? 우리 고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제가 빨리 먹는 편이 아니다보니 음식이 나오면 잽싸게 약을 안하고 뺏길까 봐 급하게 먹게 됐어요 덕분에 소나큼면에 유명한 국가들에 생겨서 한동안 깨달아 보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휴 좋겠다